본역 다 해봤습니까? 네 두 번째 파트는 과학기술 문장 본역이니까 이건 문장 본역이 기본이기 때문에 단어 공부하고 그러면 꼭 자기 여러분 둘이 들어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본역 정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누가 한번 해보십쇼 다 같이 소리치면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한 명 직접 해보자 한번 할 수 있는 동 한번 해보십쇼 The deepest holes of all amazed boys and they go down to as much as 25,000 feet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까지 할 수 있는 동만 해봅시다 한번 이름 짓기를 가르쳐요 The deepest holes of all are made for it The deepest holes of all are made for it and they go down to as much as 25,000 feet 가장 깊은 굴들은 원류를 얻기 위해 만들어주며 그것들은 25,000 feet까지 내려간다 가장 깊은 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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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굴들은 수출보고 그냥 굴들은 말하긴 했으면 굴들은 수리에 다른 사람 합시다 알겠습니다 몽몰